졸그룩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와 고작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리마커블한 성장사연을 보내주셔서 내가 너무 대견해서 이거 킵해놨다가 이거는 한 달 조금 안됐구나 했는데 진짜 이건 길어서 조금 1.1배속으로 읽어드릴게요 BPM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진 박사님 안녕하세요 유하나입니다 본명은 쑥스러워서 영어 이름으로 말해주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2018년 12월 1년 정도 알았구나 그렇죠? 유튜브로 처음 배웠는데 벌써 박사님을 알게 된 지 1년이 넘었다는 사실이 시간이 쏟살같이 흐르고 있음을 또 한 번 느낍니다 사실 2019년 중반초 한 번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싶었는데 항상 무언가를 꾸준히 해본 적이 없었던 저로서는 6개월 정도 쉬지 않고 하나의 습관을 만들었다는 사실에 몹시 기뻤지만 이것만 해도 대견한 거예요 사실 진행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미흡한 분들이 많아서 자신도 크게 없었고 고작 6개월 정도로 눈에 띄는 변화도 없었으므로 물론 제 자신은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크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가로 적어도 1년 이상 완전히 내 것으로 채득하기 전까지는 자기 개발에도 힘써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점점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 이제는 격이 달라 저는 2018년 12월 캐나다 벤쿠버로 건너오게 되었습니다 웹 그래픽 디자이너였던 저는 여기서도 같은 직업을 가질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고 취업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멘탈을 바로잡고자 좋은 양질 영상들을 유튜브에서 보던 찰나 우연히 신 박사님의 데일리 리포트라는 것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또 신박사에게 인도를 했군요 저는 그거를 통해 지금까지 많은 걸 변화시켰고 또 감사하게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캐나다 시각 기준 12월 30일까지 저는 총 3권의 데일리 리포트를 작성하였으며 3권? 3권의 책을 읽었다 그래갖고 뭔가 약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3권의 데일리 리포트를 작성했대 1년이 약간 넘는 기간이네요 제가 이룬 것으로 남들이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삶을 데일리 리포트를 쓰기 전으로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아주 값진 보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웃긴 게 뭐냐면 데일리 리포트 써보면 누군가 효과가 있고 누군가 없겠죠 근데 해봤자 이럴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기회비용이 너무 낮고 실패비용이 감수가 너무 쉽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되게 프레즈를 하고 하는 게 안티프레즈를 한 거죠 이거는요 그 다음에 또 어디 갔지? 너무 길어갖고 이분은 예전 같았... 저는 알... 데일리 리포트의 베스트는 단순히 목표를 설정 및 달성뿐만 아니라 크게 힘들이지 않고도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생활을 시스템화 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습관이 되어 반자동을 이룰 수 있게 되어 정말 편해졌습니다 이게 인지부조에서는 손실협의 피향을 피하려는 이게 되게 심리학적 전략이에요 이게 여러분 예전 같으면 계속해야 할 일을 미루고 미루다가 끝내 자책으로 이어져 제 자신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었는데 이러면 무기력감에 빠지죠 학습된 무기력에 이게 저의 정신건강의 낙영을 해서 학습된 무기력 그쵸? 이제는 데일리 리포트를 통해서 작은 성공을 많이 일어냈고 그 덕분에 매사에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당장 미흡한 부분이 많더라도 계속하면 늘 수 있다는 실력이 향상될 것이라는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훌륭하네 2019년 1월에 세웠던 모든 원대와 목표를 이룬 것은 아니지만 저는 몇 가지 부분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것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아 나 괄목이라는 말 잘 쓰는데 써야겠다 첫 번째는 운동입니다 항상 살에 대한 컴플렉스 및 다이어트에 대한 강박이 있었던 것은 저는 그것과는 별개로 운동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식욕이 굉장히 왕성화 타임입니다 식욕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근데 운동으로는 살이 빠지지 않아요 먹는 걸 조절해야 됩니다 무조건 살을 빨고 싶을 때는 운동을 하지 않고 무조건 굶어서 빼려고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신체 및 정신건강에 암을 미쳤습니다 네 무조건 굶기만 해도 안됩니다 왜? 근 손실이 일어나요 그래서 근 손실을 잡아주기에 적정한 운동과 함께 식이요법을 병행해야 최고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을 빼지 무조건 굶기만 해서 살을 빼주는 거 여러분 건강을 해칩니다 그게 그렇게 해서 살을 빼서 좋은 게 없어요 사실요 근데 여러분 간헐적 단식은 되게 좋습니다 저희가 다음 이게 이 영상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다음 나오는 책에도 노인의학에 관한 거에 나오는 거에서 거기서도 간헐적 단식이 왜 좋은지 또 나옵니다 교차 검증으로 그거는 이제 올해 당신은 뇌로 고칠 수 있다는 간헐적 단식이 얘기 참 많이 안나오거나 오래도록 젊음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죽는 법을 오건주계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어딨지? 부끄럽지만 운동은 살면서 최장기간으로 했던 게 한 달이 전부였고 해수장에 꽤나 기부를 많이 했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올 초 운동 부족과 직업병이 겹쳐 손목염자 내가 이거 손목염자 잘 알지 목디스크를 얻게 되었습니다 운동이 비겁해져서 반드시 시작하는 상황이었지만 꾸준히 하는 방법을 몰라서 어떻게 습관을 만들지 먼저 진지하게 생각해봤습니다 거듭된 고민 끝에 데일리 리포트를 이용하여 습관 형성을 해보자는 아이디어가 떠올라 습관을 위한 섹션을 추가했습니다 종이를 세로 반으로 접어 한쪽은 리포트 다른 한쪽은 데일리 플랜 및 습관 플랜을 적었습니다 습관 플랜은 습관으로 만들고 싶은 걸로 즉 매일 양치하듯이 당연하게 하는 것들은 섹션의 편의를 위해 이름을 붙였습니다 물론 이렇게 적는다고 당장 습관이 되었던 건 아니었고 우선 생활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게 아주 간단한 약속부터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처음엔 운동하기 가라기라는 목표 대신 짐에 잠깐 들어갔다 나오기 진입장벽을 낮췄네 똘똘하네 10분 운동하고 나오기 10분 유산소 10분 근력 완전 교과서네 현재는 1시간 운동 주 3회로 늘게 되었습니다 훌륭하네 지금 지속한 지 8개월 차 정도 접어들었는데 이렇게 운동을 오래 해본 것이 처음이라 핵심 습관 유지 운동은 스스로 놀랍지만 체력적으로 무척 건강해서 항상 활력이 넘치고 면역력이 높아진 탓인지 달고 살던 감기도 사라졌고 계속 고질적으로 괴롭히던 디스크 통출들도 사라져 정말 삶의 질이 수직 상승했으며 최근에는 변화된 바디라인이 느껴지면서 이제 누가 그만두라 해도 더 이상 그만둘 수 없는 하나의 생활 패턴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교과서적이네 이용수 환장님 그랬죠? 운동 알약 하나로 만들면 의사들 다 망한다고 그럼 못 만듭니다 여러분 운동 뺄 게 없습니다 진짜 대단하네 완전 교과서네 성공의 진짜 이거는 성장의 교과서네 교과서적으로 딱 하신 거죠 두 번째는 취업입니다 나는 이게 너무 리마커블랜스 왜냐하면 외국 취업이 너무 어렵거든요 캐나다 와서 취업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과연 영어 면접을 잘 볼 수 있을까 모국어가 아닌 영어만으로 어떻게 유창하게 소통을 할까 심적으로 괴로웠습니다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점점 위기의식이 느껴지 어떻게든 취업을 될 수 있게 매일 치열하게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우선 최소 매일 다섯 군데 회사에 이력서를 넣으려고 했고 데일리 플랜에 매일 꾸준히 적고 해나갔습니다 급하게 조악한 수준으로 워드패스 이용해 내가 포트폴리오 항상 만들려고 그러죠 포트폴리오 웹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포트폴리오가 여러분 무조건 있어야 돼요 레주메보다 좋은 게 포트폴리오입니다 여러분 레주메는 한 줄 뭐 했다 1년 근무 그게 아니라 거기서 여러분이 건설 현장에서 있었더라도 내가 여기서 뭘 건설을 했고 뭘 배웠고 이때 실수가 뭐가 있었고 여기서 내가 몇 명이랑 일했고 내 위치가 어디였고 이런 걸 다 포트폴리오로 적어놓으세요 그거를요 포트폴리오가 무슨 건축학과나 미대 이런 사람들만 있는 거라고 착각하는데 여러분도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으면 좋다니까요 무조건 그래서 업데이트를 해나가세요 어디까지 했어 이때 우연히 캐나다 현지 대기업 근무 중인 디자이너분을 알게 되었는데 캐나다는 인맥이 취업에 중요하다 해서 주변의 디자이너 지인을 많이 두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분께 이력서 커버레터 포트폴리오 사이트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 후 역시 이런 데서 멘토의 조언이 필요하죠 다시 이력서를 원하는 회사에 지속적으로 넣었습니다 그제서야 몇 군데 회사에서 연락이 왔고 면접을 볼 기회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어로 면접을 보다 보니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계속 낙방이 되었으면 정말 많이 좌절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걸 전문용어로 졸구한다 그러죠 계속 데일리 플랜에 영어 면접 준비하기 이력서 넣기 적고 메일 체크하면서 꾸준하게 실천하였고 3개월 정도 계속 같은 생활 연속했는데 계속 면접에서 떨어지자 결국 금전적 부담 때문에 패스트푸드점에서 면접을 넣었습니다 며칠 뒤 그곳에서 최종 합격을 받고 디자이너의 잡에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영화 영상에 포커스를 맞추라고 애써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그 바로 당일 전에 면접 받던 곳 중에서 디자이너를 찾는 회사에서 연락을 주셔서 정말 신기하게 운명처럼 같은 날 최종 합격이 되었습니다 결국 3개월 만에 정말 운 좋게 성공적으로 캐나다에 웹 그래픽 디자이너로 취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오리지널스야 그러니까 딱 새끼들 세상이 힘들면 이딴 말 하면 나한테 씨알도 안 막힌다니까 힘드면 일단 맥도날드 가야지 일단 맥도날드 가야지 그러면서 생계를 유지해야지 내가 몇 번을 얘기를 했어 이거에 대해서 세 번째는 운전면허 취득 한국에서는 운전면허 취득이 몇 년 동안 미루다가 캐나다 와서 교통이 불편함 때문에 무조건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 대도시처럼 벤쿠버가 토론토 다음으로 큰 도시일 거예요 아마 캐나다에서 근데도 대중교통이 별로 안 좋아요 캐나다에 와서는 교통의 불편함 때문에 무조건 면허를 따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돌아갈 수 없는 여건이라 무조건 캐나다에서 면허를 따야 했는데 이번에도 과연 영어로만 된 시험을 볼 수 있을까 약간 걱정이 앞섰고 문제 중 80% 이상을 맞춰야 합격이 될 수 있었으므로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뭘 받침해주냐면 앞에 영어 면접이 얼마나 힘들었을 거냐는 거를 정확하게 증명해주는 거예요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데일리 리포트를 통해 성공한 경험이 많이 쌓여서 그런지 이번에도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긍정적인 기대가 생기긴 했습니다 데일리 플랜에서 매일 같은 시간 기출 문제 풀기를 적었고 처음엔 잘 몰라서 60% 정도만 맞춰서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기출 문제를 풀고 또 틀린 내용에 대한 분석을 했으면 몰랐던 영어 단어도 계속 암기했습니다 한 달 정도 꾸준히 풀다 보니 그런 패턴을 알게 되어서 그런지 거의 90% 이상 가끔 100%를 다 맞출 때도 있었습니다 시험치기 하루 전날까지도 암기노트를 만들어서 계속 틀린 문제를 분석하고 고작 운전면허심인데 왜 이렇게까지 했니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잘했네 그쵸? 그럼 따야 되는데 아 그럼 영어로만 된 시험은 처음이었고 주변 경험자들 말로 한 번쯤 다들 떨어진다는 거에서 돈 낭비, 시간 낭비 절대 하락시키면 엄청 훌륭하네 이거 갖고 만약에 너 고작 운전면허셔가지고 뭐가 호들감이냐 그러면 빡큐를 날려주세요 그게 그냥 간단한 거예요 어디야 그 다음에 저는 결국 91% 상격이 러너 라이스를 땄습니다 하지만 1년 뒤에 도로주행의 시험을 봐야 해서 끝이 아니지만 다음 레벨인 노비스 라이센스 그러니까 배움, 초심자 노비스는 초심자 그래서 데일리 리포트의 힘으로 꼭 한 번에 딸 것을 믿습니다 몇 년 동안 밀어온 운전면허를 데일리 포트에 얻게 되었습니다 너무 길어서 있는 게 힘들 정도야 네 번째는 저축 긍정적인 부분에 대한 인식 변화 대학생 때 알바에서 처음으로 스스로 힘으로만 돈을 모아본 적이 있는데 조금 모인다 싶으면 꼭 어디선가 지출했고 그때는 소비가 어쩜 그렇게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사실 지금 소비요건 엄청나요 식욕도 엄청나고 소비욕구도 엄청나고 욕구 왕이네요 그렇죠? 물건을 가지면서 채우는 만족감은 금방금방 사라져서 또 새로운 물건을 갈망하기 쉽상이었습니다 당연히 돈이 모일리는 만무했습니다 당연하겠죠 지출 통제가 핵심인데 직장인은요 그렇죠? 직장인에 대해서 한동안은 한 푼도 돈을 모으지 못했는데 학자금 대출 어느 정도 갚아놓아야 하는지 시기가 오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3월부터 저축을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축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꼴로 세이빙 계좌에 정해진 금액을 넣으면 되었기 때문에 매일 데일리 리포트를 기록할 필요는 없었고 한 달 단위로 몬스트리 피드백 앤 플랜을 잘 매달 저축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분은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읽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매일 하는 일이 아니어서 망각하기 쉽상이었지만 한 달 단위로 체크하고 계속 기록물만 남겼더니 한 번도 빠짐없이 저축을 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오토메이팅 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거 아주 좋은 거예요 근데 이분은 잘한 거예요 이거는요 그 다음에 거기서 내 지출 통제부터 파악하라 그러잖아요 지출 내역부터 파악하라 그러잖아요 지출 통제래요 그게 생각보다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아니다라고 거기 나오잖아요 택도 없다고 힘들다고 그걸 다 못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원하는 만큼 금액만큼 모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소비 효과를 줄여서 무언가 해냈다는 생각이 너무나 기쁨이 큽니다 이제 시작인 거죠 하지만 피드백을 확실화했으므로 원하는 금액이 모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2020년에 같은 시수를 반복하지 않을 겁니다 매달 벌어들이는 고정 수입이 너무 적다는 사실 외식으로 큰 지출 결론이 생겼습니다 이거 봐 메타인지부터 높여야 된다니까요 계좌적 메타인지부터 올해는 고정 수입을 늘리게 주말 파트타임 및 스마트스톤 오픈에서 제품을 판매 습관으로 데일리 리포트를 통해 만들어버려요 완전 무슨 교과서네 그렇죠? 외식도 줄이겠습니다 새로운 도전은 늘 불안하고 무섭지만 그걸 또 뛰어넘는 발판으로 데일리 리포트가 든든히 지연이 될 거라는 것을 믿어주십시오 이 정도 되면 이제 데일리 리포트가 종교네 그렇죠? 근데 데일리 리포트를 다방면으로 활용할 줄 아시는 분이네 똑똑하네 이제 굴절적으로 변형을 잘 시켜가지고 잘하고 계시네 다섯 번째는 데일리 리포트의 성장 처음에는 데일리 리포트만 작성을 하다가 물론 이것만으로도 제가 하루에 어디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지 한눈에 파악이 되었습니다 매일 챙겨보던 체인직을 하는데 뼈가 돼서 연피디님의 뭐 데일리 리포트의 여신이죠? 연피디님의 데일리 리포트 작성법을 보고 데일리 플랜 역시 매일 쓰게 되었습니다 종이를 반접어 한쪽은 데일리 리포트 다른 한쪽은 데일리 플랜 습관 플랜 이렇게 기록했고 아무래도 직장인이다 보니 평일에는 파란 볼펜으로 업무 플랜을 역시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데일리 플랜을 적어놓는다고 절대로 바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귀차니즘이 제가 그냥 바로 무언가를 하도록 놔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플랜의 성공률을 높이고자 When, Where, How?라는 지켜야 하는 플랜을 옆에 추가했습니다 똑똑하네 여러분 계획 달성률 뭐예요? 그 작가님 우리가 말씀드렸죠? 구체적으로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겠다 이거를 구체적으로 묘사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설계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달성률이 무조건 올라갑니다 행동계획의 법칙 행동계획의 법칙 뭐예요? 책을 읽겠다 보다 책을 어느 날 어디서 누구랑 몇 쪽을 읽겠다 그러면서 심지어 커피는 뭘 마시겠다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읽었지? 이렇게 함으로써 시작을 해야 하는 시간과 장소 그리고 구체적으로 방법이 한눈에 보여서 끝마무리를 못 짓더라도 생각 없이 바로 행동으로 돌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작업에 걸리는 예상시간까지 없고 오래 걸릴까봐 시작조차 나는 부담을 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를 들면 5분이라고 주황색 볼펜으로 적어놓고 나중에 친구는 교과서야? 제가 느낌이 이분 한 것들 한번 공개해 주시면 다른 분은 돈 엄청 낼 것 같은데 예를 들면 5분이라고 주황색 볼펜으로 적어놓고 나중에 그 해야 할 부끄러워서 공개를 못하고 아 그래? 그러니까 해야 할 시간이 발로 건들고 그래요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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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괜찮아졌어 괜찮아졌어요 까먹었잖아 어디 읽었는지 형 때문에 찾아먹고 어디 있어요 예를 들면 5분이라고 주황색으로 볼펜을 적어놓고 나중에 그 해야 할 시간이 되었을 때 작업에 걸리는 예상시간을 보고 5분밖에 안 걸리는데 이걸 못해? 이런 생각이 들며 바로 진행하고 이게 여러 번 쌓이다 보니 하나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시간별마다 내가 뭘 했는지 적는 것도 항상 시계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 자주 까먹고 놓치는 적이 많았는데 정각 알림해 주는 어플을 깔아서 정각에는 무조건 피드백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으니까 매 시간마다 피드백을 잘하게 됐습니다 체인지그라운드에서 만들어진 포커스 앱도 정말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딴짓도 못하게 이게 진짜 좋아요 아 이분 일 또 잘하실 것 같은데 설계를 되게 잘하시네 크게 될 것 같아요 결과를 내기 위해서 설계를 잘하시네 딴짓을 못하게 처음부터 방지하니까 업무 효율이 엄청나게 되죠 포커스가 되게 여러분이 안 써보신 분은 후회예요 이거 무료예요 광고도 없어요 이거 우리 서버비만 나와요 포커스를 사용한 시간대는 피드백 시 1시에서 10사이에 숫자를 집중력으로 표시하는데 숫자 바로 옆에 파란 하트를 붙여놓았습니다 하루에 적어도 4번 이상은 앱을 사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최근에 나는 이거 누가 쓰는지 궁금했는데 이런 분들이 진짜 열심히 사는 분들이 다 써요 포커스가 수백 명이 하루에도 난 쓴다 너무 신기했거든요 데일리 그거 보니까 600, 700, 500명 쓴다 이 사람들 다 대성할 사람들이네 여러분 포커스 앱은 안드로이드, iOS 다 포커스라고 치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오늘 감사한 점을 하단에 새로 추구했는데 매일 있었던 감사한 부분에 대해 메모를 하니까 삶이 더 풍요롭고 유익해지는 게 경우입니다 2019년 반성 및 새로운 목표 2019년 1년을 반성을 했고 해결책까지 써서 새로운 데일리포트를 파일 맨 앞에 붙였습니다 항상 볼 수 있게 이거 오케이 알아요 오케이 그렇죠 작년에 페이지 수가 작은 공책을 사다 보니 총 3권을 나눠줘서 처음에 계획을 망각하고 지키자는 부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에는 바인더를 사서 원하는 양만큼 종이를 끼워 넣을 수 있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해마다 레벨업이 되는 기분이 듭니다 제가 한 해 데일리포트를 함께했는데 그때 얻은 소중한 깨우침을 글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긴글 글글 주셔서 감사하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나도 감사 나 진짜 힘들었어 다음에도 감사해도 될 것 같아 다음에도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분이 여기에 데일리 리포트를 붙여주셨어 이거를 내가 팀장님한테 편집을 해달라 그럴게요. 넣어달라 그럴게 제가 이거 느끼면서 심장 선생님이 자주 말씀드리고 저도 많이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 보시면 이분이 지금 삶의 전방에 변화가 있었잖아요 만약에 이분이 어떤 구구조사 스토리를 안 듣고 결과만 보면 이분이 진짜 다방면으로 여러가지 것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했다고 생각하지만 이걸 추적해보면 뭐예요? 데일리 리포트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거 하나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파급이 돼가지고 선순환이 돌아가가지고 여기에 성공한 게 다른 거에 또 플러스 알파가 되고 플러스 알파가 되고 플러스 알파가 되고 거기에 심지어 데일리 리포트를 변형시켜가지고 자기 업무 특성이, 운동이면 운동 특성에 맞게끔 업무 특성에 맞게끔 자기 필요한 변화에 맞게끔 변형까지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변화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람이 결과를 봤을 때에는 삶의 전반부가 다 바뀌어서 뭔가 거창하게 시작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작은 거 하나라도 시작하면 그것이 핵심 습관 혹은 도미노의 첫 도가 돼가지고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요즘 우리 딸한테 정리를 넘어져서 정리 요정이라 그러거든요 데일리 리포트 여신은 목련아 양이니까 연필이니까 제가 데일리 리포트의 요정이라는 별명을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얻었어 내가 그래서 핏에다가 데일리 리포트의 요정이라고 해드릴게요 변화무쌍 아 진짜 데일리 리포트 그 다음에 나는 갑자기 뜬금포로 든 건데 이렇게 애들 열심히 살고 잘 사는데 우리보고 뭐 교란을 하네 애들을 뭐 배를 하네 그런 사람 보면은 이렇게 본인들이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을 바보 취급하고 비하하냐 이거예요 근데 오늘은 되게 젠틀하게 말씀드렸는데 입을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친구들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이 친구들을 비하하냐고 나랑 고작가님만 욕해요 그냥 우리는 뭐 그런 거 욕해봤죠 어차피 머리가 앵앵거린다고 화염방사기 쏘진 않으니까 모기가 앵앵거린다고 누가 핵미사일 쏴 그냥 모기가 앵앵거린다고 자꾸 그냥 끝내는 거지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튼 너무 대단하고 우리 데일리 리포트 요정 유하나 양이었나 유하나 양 진짜 너무 대단하고 대견하고 많은 분들이 데일리 리포트 포커스 앱 잘 활용하셔야 하고 저희가 여러분이 이렇게 더 잘하실 수 있도록 더 많은 컨텐츠 만들어드리고 더 책 좋은 거 많이 큐블리케이션 해드리고 더 좋은 무료 앱 같은 것도 많이 해드리고 또 유료 앱도 있을 거예요 유료 앱은 이제 진짜 더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한다는 거겠죠 아무튼 여러분이 어떤 저희 서비스를 왜냐하면 여러분이 일단 우리의 무료 서비스를 써도 여러분이 시간을 투입했다는 건 세상에 완전 공짜는 없어요 여러분의 시간은 일단 대한민국에서 한 시간은 만 원입니다 여러분이 우리한테 만 원 줬다는 거예요 그냥요 그냥 우리가 가치를 교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리는 관심을 얻었고 우리가 정서적 교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우리가 우리가 IT 솔루션 회사이기 때문에 유료 서비스가 많이 나오는데 기존에 있던 서비스보다는 압도적으로 좋고 훌륭한 서비스를 개발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 윤택해질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저희 자리에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 다음 주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